어디죠? 한남동이네요. 홍석철 씨 동네 아닙니까? 네. 마틴 씨 씨도 키가 크네요. 180? 아유, 깨끗해. 저는 아침력 인간이에요. 네. 아침에. 네, 네, 네. 아침 세요. 아침에 새로운 느낌. 새로운 느낌. 네. 어디 가죠, 새벽부터? 마틴 씨 어디 갑니까? 어디? 어디 갑니까? 아, 남산으로. 남산으로 산책을. 아유. 네. 예단이 너무 많은데. 계단이. 와. 사람 사 만큼 많은데 계단이. 네. 여긴 자주 와요? 네, 매주 와요. 매주 와요?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연이 좋아요? 네. 왜 자연이 좋아요? 아...매비... 고향 느낌 라트리아 느낌 그린 컬러 포레스트 라트리아에서 산이 없어요 산이 없어요? 네, 산이 없어요 제일 큰 산 남산 똑같다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저렇게 땅이 넓은데 산이 없다고요? 진짜 산이 없네? 진짜 산이 없어 나무밖에 없어 진짜 신기하다 진짜 산이 없네? 예쁘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제 집에서? 제 집에서? 네, 정말 다른 기분 인 리그는 많은 옛날들 많은 건물이 있었고 100년 전 150년 전 제가 항상 놀라운 한국 친구들이 오! 이 건물은 아주 옛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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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티비아사람 아침 뭘 먹을까요? 궁금합니다 아, 라티비아사람 아침 뭘 먹을까요? 궁금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어, 미소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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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응, 네 아침에 너무 편해요 편해요? 네 미소가루 잘 먹네요 많이? 괜찮아요? 미소가루 네 사실 미소가루 좋아해요 네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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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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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걸어서 가요? 네 요즘 요즘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오르막길이네 여기도 오르막길 힐 네네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산이에요 저런 지역이 좀 낯설긴 하겠네요 라티비아는 평지밖에 없으니까 한국의 저런 언덕 같은 지역이 좀 낯설겠네요 어? 잠깐 왜? 왜요? 일하러 왔는데 왜? 여기 찍으면 안 되는 지역인가요? 촬영하기가 힘들어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씨 네 어디서 일하길래 경찰관분이 맡고 그래요? 네 네 너무 비밀 비밀이에요? 비밀? 스파이 아니에요? 그냥 집인데 한남돈 부잣집 아니야? 한남돈 부잣집 아니야? Welcome to the Latvian embassy 대사관 대사관 라틴 씨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라티비아 외교관이에요 라티비아 대사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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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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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암 아마지만 있을게 다 있네요 대사관이 그냥 일반 가정집 같아요? 네, 가정집 같아요. 그런데 라테리아 옮겨 있어요. 맥주, 주스, 와인 이런 거. 저희는 모든 게스트들에게 드릴게요. 저희는 많은 커피들과 같은 것 같아요. 와, 인자 많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실 테니까. 음식 행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2층은 또 대사관님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적 Gate Food Network은 따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을 기준다.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보니... 이 시대는 아마 외국에서 possiamo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Music들을 사준으로 넘어가야 하자. 감사합니다. , 좋은 저녁, 뭐에요! 대상궐에서 오피셜 이름은 무역대표 부위입니다. 경제관이요? 한국 회사, 라트리아 회사 같이 연결해야 해요. 한국과 라트리아 대교예요. 이어주는? 그래서 한국과 라트리아의 차이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교라고 한 거 보니까 큰 역할을 하나 봐요. 네, 다리 아니고 딴 대교다. 저도 근데 또 맛있는 거 많잖아요. 맛집이 많아요. 갈국수나. 뭘 드세요? 한식을 먹을지 궁금합니다. 뭘 먹을지. 단촐하네요. 몇 명 안 중요해요. 몇 명을 주나? 무슨 명? 중요해요. 일단 배기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중요해요. 네, 네. 한식당. 어떤 메뉴로 먹을지, 과연? 아, 맛있는데? 네, 떡볶이, 불고기 두 개 주세요. 뚝불, 뚝불. 떡, 떡만두국? 떡만두국 좋죠. 떡볶이 국가. 깡도비빵과죠? 비빔밥. 아, 골고루. 떡볶이 국가로 또 무엇 ganz 배 jugar. 너무 많아 예가 예가 아마 2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네 첫 번째로? 이는 처음으로? 아니, 이는 처음이에요. 네. 이는 처음에. 내는 뱀과 같이 국수?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식용. 네. 네. 네, 그리고 뱀이네. 뱀이네! 뱀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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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불고기는 안 이렇게 맵다. 보통 불고기는 그냥 meat, 맞지? 그래서 특이한... 뚝배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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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소스 그래서 약간 달콤한 것 같아요 또한 그는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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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사관은 조금 작은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가족 느낌이에요 새 직원 하면 한국 문화 한국 느낌 한국 네, advising 오, 손님들 우와 충격한 미팅이에요 네, 딱 봐도 중요해 보인다 아, 행사가 있구나 레이저베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 나는 우리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료기 때문에 와서 줄 쓰는 그 모습을 좀 관심을 더 일으키고 한국 문화가 줄 서 있는 데는 더 관심이 한국어 스타일 한국어 스타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줄 쓰고 그런 한국 쪽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아, 이거 한국에서 너무너무 봤어요 우리는 줄 서 있으면 괜히 따라서게 되거든 지금은 조금 더 바빠 바빠요 라트비아 데이 축제 만들어야 해요 라트비아 데이 라트비아 데이 재미있겠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요 많은 한국 사람한테 라트비아 음식 제품 키스 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네요 준비 중이에요 이거 뭐예요? 우와 라트비아에서 만들었어요? 네, 이거 덩크루즈 트레이닝 했어요 무료래, 무료래 살래요, 살래요 완전 재미있겠다 김백이 만들 거예요 진짜? 나 줄 서야겠다 진짜? 나 줄 서야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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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이 브러슈스입니다 아, 여기 있다 리가, 리가가 어디지? 수도예요 아, 리가가 수도예요 리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에서 티 후로 스태프 코리아 예예예 우리의 브러슈스! 스태프 장르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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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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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개월에 비트당기 광고는 약간 연기량 중 전체 기억에 나섰다 오늘이 여기에 오는 거 아니요 러시아 미니언 정상회사였다 네 러시아 미니언 아냐 적대 그의 데 아니요 그리고 역시 러시아 미니언 이 전부터 이렇게 일하는 것 그래서 한국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올해는 모든 나라의 나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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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님? 아, 대사님이시군요. 네, 스페츠까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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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아직 휴대전화에 왔는데, 또 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랄적인 관계를, 안으로는, 안으로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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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는, ième 54 rel Hoo Street 아 Again,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